그리고 저희가 총학생 회장님께서 저희 또 참조해 주셨거든요 못 오셨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과 경영학과 리더스클럽에서 참조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밀어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과의 재학생 분이라고 프로젝트와 확실히 리더스티럽에서 오늘 모임을 거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뤄수 없이 문을 하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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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배워보는 데 자리를 잠깐 넣어서 한 9분 정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너스 총무이신 김용규 선배님께서 참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페양설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고생하신 학생회하고 대우조선 분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졸업하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먼 길 같이 와주신 졸업식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모두였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경영학과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할 분들 다 감사했죠. 다 하진 못하신 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옆에서 카메라를 계속 보고 계시는 김영재 아버님께도 오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평평한 경우도 평화로운 경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축하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이 첫번째 게임은 OX스키즈입니다. OX스키즈. 가운데 보면 천템프를 쭉 붙여놨는데 제일 기준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O 왼쪽이 X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조 선두가 선두이십시오. 각조 선두가 선두이십시오. 지금 조장입니까 조장. 그런데 우리 어린이는 조장 안되니까 여기 어른 한 번 앞으로 나오시죠. 엄마도 좀 남자분 한 번 나오시죠. 저기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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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뉴 소왕무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바캉스 안되요. 바캉스 했디입니다. 복장에 바캉스 안되요. 바캉스 자 그래서 이제 각 맨 앞에 있는 신분들이 조장이고 OX스키즈가 끝이 날 때 1조부터 8조까지 이렇게 딱딱하지 않지 말고 외곽으로 해가지고 대충 문을 그려서 각조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각조는 OX스키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겠지만 장기자라는 할 사람 뽑으세요. 왜냐하면 노래를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여기 뭐 1등 하면 뭐 이런 것도 줍니다. 엠피스리 이런 것도 주고 노래도 멋지게 하면서 자전거 보이시나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 128만원짜리입니다. 128만원 자전거 128만원짜리 보셨어요? 자 여기 보이시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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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tor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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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랑 lica 모임 주 galler 소울 조 주ал 지 조금 소울 늦게만 드릴거구요 그때 자 그냥 알아서 준답니다 뭐 아무것도 안주진 않으니까 뭐라도 하나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계시는 TV는 몇조이신지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점수에 자기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기도 말게 예를 들어 나는 1조인데 8조가 이렇게 했다고 8주로 가면 8조 분들 결국은 다른사람이 승부를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 분들 장악하게 배우시고 잠시만요 조 작가 한번 봐 볼게요 성정오빠 1조 가세요 미애형님 중애형님 1조 가세요 1조 1등은 여기서 한거에요 아 여기요 자기 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 조에서 분명히 노래 불러야 됩니다 춤을 추든지 그리고 MVP는 사회자가 재량이 뽑습니다 128만짜리 자전거 그래서 가지고 보고싶은 분은 그냥 한번 미쳐보세요 미치면 됩니다 그냥 뭐에 잘 못해도 되니까 뭐 옷을 분란한 모습도 미치는거고 저 창문역으로 뛰어내려도 미치면 되니까 자 지금부터 오이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밤 잘 못하는데요 저게 작전에 들어와신거에요? 혹시 작전에 들어와신던거에요? 네 감사합니다.